이 친구가 날 좀 마음이 들어간다. 내가 돌아다니는. 내가 진짜 이렇게 흥분하는 거 처음 보는데. 도는 스타일 진짜. 팝송 전집을 샀어요. 필리핀 쪽 분이 부르셔서. 왜 안 들었나. 전화 오자마자. 전화 왜 안 돼. 막 이래요. 수영 씨도 저한테. 누나가 정상은 아니지. 이러면서 하세요. 내 친구는 노래를 못한다. 노래를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팝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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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팝송.